품마켓 로고가 상당히 커졌죠. 커졌습니다. 그리고 옆쪽에 보시면 아니 겉옷이 두꺼워지니까 기모바지도 남자들도 입잖아요. 두꺼워지고 양복 바지 정장 바지 두꺼워지는데 숨 쉴 공간이 있어야죠. 여기 메쉬라인이 싹 들어가서 이 사이사이에 공기가 들어가고 땀은 배출되고 엉덩이 부분에 보시면 이거 드라이셀마크 이건 본사에서 컨펌을 해줘야 저희가 찍어낼 수 있는 거예요? 당연하죠. 보시면 흡한 속근의 기능성을 갖추고 있고요. 그리고 원단 자체가 굉장히 부드러워요. 겨울철에는 부드러운 게 최고거든요. 그리고 촉촉한 거 있잖아요. 당연하죠. 촉촉한 느낌이고요. 피부 더 건조해졌죠. 막 갈라지죠. 그래서 남자들 속옷 하나 딸랑 입잖아요. 겨울에 딱이에요. 부드러운 거, 촉감 좋은 거, 따뜻한 거 이런 거 입히세요. 너무 느끼시는 거 아닙니까?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이게 본사에서 소재 패턴 디자인 다 컨펌 완료했어요. 그럼 당연히 한 장 다 3만 5초로 이상을 받아야 당연한 겁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 드라이셀, 이노드라이셀로 저희가 그레이 컬러, 블랙 컬러로 조명을 받으니까 멋있죠. 얘가 시스루한 느낌이 나네요. 여기 또 메시가. 지금 보시는 거 다 기능성이에요. 기능성입니다. 이노드라이 패키지고요. 드라이셀 하면 비싼 거 다들 아실 겁니다. 그리고 화이트에 블랙 메시 라인은 싹 들어갑니다. 멋있어요. 이것까지 드라이셀. 그리고 멜란지도 가요. 또 겨울철에 멜란지 컬러 빠질 수 없죠. 그레이, 멜란지 그레이가 가고요. 또 네이비 컬러도 그냥 네이비가 아니라 약간 멜란지 톤이 들어간 네이비. 따뜻한 느낌. 그리고 멜란지 블랙. 멜란지 블랙이 나왔네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노드라이 패키지로 6장을 다 드립니다. 그리고 또 드릴 거예요. 지금부터 보시는 것도 모두 다 푸마의 정품으로. 기능성으로. 기능성으로 드립니다. 보시면 컬러가 크리스마스 느낌도 나고 화사한 느낌도 있고 다 드릴 거예요. 오늘 푸마 정품의 기능성으로 10장을 드리기 때문에 10장을 드리면서 오늘 10% 할인과 적립금을 챙겨드리는 건 저희 홈앤쇼핑이 푸마 1등 매장이니까 늘 방송할 때마다 반응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좋아요. 이게 막 옆모습도 보여달라고 그러고요. 엉덩이 부분도 보여달라고 해서 저희가 바쁘네요. 손이. 드로즈 보여드렸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긴 거, 허벅지 덮는 거, 비싼 거. 롱드로즈. 이거 겨울철에 야외활동 하시는 분들은 롱드로즈만 찾으세요. 그럼요. 자전거 타는 우리 남편, 스키장 가는 우리 남편, 썰매장 가는 우리 남편 입혀보세요. 네이처럼 따뜻하고요. 그리고 원단이 정말 부드러워요. 그럼요. 신상으로 하세요. 이거 최신상이고요. 정구성 기능성입니다. 이맘때 선물을 많이 하시죠? 네. 이거 정품의 백두들이고요. 예뻐졌어요. 백두. 그리고 하나하나 낱개로 팩 포장해서 드릴게요. 여행 가실 때 좋죠. 파우치로 쓰시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저희가 10% 할인에 10% 적립금 8만 100원에 지금 3만 원이 넘어가는 드로즈가 정구성 기능성으로 몇 장인지 보세요.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방송하고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11월에 방송하고 오매불망 엄청 기다리셨죠? 오늘 드디어 돌아왔어요. 구성과 가격은 홈앤쇼핑 쪽에 좋을 수가 없습니다. 좋죠. 오늘 10장을 들이면서 텐인 혜택 받아가세요. 최신상이고요. 정구성 기능성이고요. 프리미엄 라인이라고 하는 드라이셋 라인입니다. 후회 안 하실 거 입어보시면 하실 겁니다. 저희 주문할 시간 잠시만 더 드리겠습니다.